안녕 친구들, 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스카프는 따뜻함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모든 겨울 옷장이 필수 부분입니다. 이 악세사리는 흥미로운 색상이나 심지어 재미있는 프린트를 추가하는 의상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러나 스카프를 묶는 방법에 대한 다양한 솔루션이 있으며 각 트위스트를 즉시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. 어떤 모습이든지 단순한 드레이프를 넘어서고 싶다면 시즌 내내 이 작은 추가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스카프를 묶는 몇 가지 쯤 계속 지켜보고 지원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. 제 채널을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제 채널을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제 채널을 구독합니다. 제 채널을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제 채널을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제 채널을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.